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기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기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라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아침 매일 묵상하는 누가복음서에서도 같은 사건을 독자들에게 소개하였지요 그런데 같은 사건을 두고서도 두 복음서 사이에 미묘한 차이는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있으나 누가복음에는 안 보이는 기록 반대로 누가복음에는 있지만 요한에는 볼 수 없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먼저 누가에게만 보이는 기록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5절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곧옷을 나기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곧옷을 길에 펴더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누가가 방금 설명한 바에 따르면 제자 중 누군가는 자기 곧옷을 예수님이 타고 가실 곳 위에다가 올려둬 놓았습니다 개세만의 동산이 있는 감난산에서 내려와 기들어온 시내가를 건너 예루살렘 성문으로 나아가는 길 좌우편에는 수많은 인파들이 서 있었다라고 누가는 말합니다 그들 중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타고 가시는 것이 밟고 갈 그 길에다가 자기들의 곧옷을 자진하여 펴놓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김소월 시 중에 진달래꽃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줄여밟고 가시옵소서라는 제 3연의 구절이 떠오르는 장면이죠 누가가 기록한 이 부분을 그런데 요한은 적지 않았습니다 대신 요한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인파들이 종료나무 가지를 손에 잡고 흔들었다라고 하는 누가가 미처 써놓지 못한 장면을 자기 보금소에다가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종료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포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어린 나기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았다라고 요한은 적었습니다 같은 사건을 놓고서도 요한과 누가의 기록이 이처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점을 빼놓고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입성사건에 대한 누가와 요한의 기록은 거의 비슷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감난선을 떠나 예루살렘 성문을 향해 점점 가까이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왕이여! 왕이여라고 외쳤다는 점을 누가와 요한 모두 빼놓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나오는 그 이튿날에 있는 명절이란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 하나인 6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남자들은 3대 명절이 되면 어느 곳에 있든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모세때로부터 약 2000년 정도가 지난 예수님 때에도 방금 하나님의 명령은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예수님 당시 6월절에는 전국 각지에서 6만 명, 6만 명의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서부면이 속한 이 홍성군 땅의 면적은요 예루살렘보다 4배 정도 넓습니다 우리 서부면보다는 예루살렘이 약간 2배 정도 넓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도 12월달 인구 통계표에 보니까 홍성군 전체 인구가 9만 9천 명입니다 우리 홍성군 약 10만 명 정도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6월절 명절 기간에는 우리 홍성군 전체 인구 수의 3배보다도 더 많은 30만 명가량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그 좁은 바닥에 한꺼번에 모여든 것입니다 정말 발디드 틈이 없다는 말이 과언이 아니겠지요 그렇게 유다 땅을 관할하는 임무를 맡은 이 빌라도 총독은 매년 찾아오는 6월절마다 긴장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주 1세기와 2세기는 팍스 로마나라고 하여 로마 황제와 지배자들에게는 그야말로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지배를 받던 식민지 사람들에게는 로마의 폭력과 착취 때문에 고통받는 시대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 예루살렘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에는 예루살렘이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롭게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로마 군대가 칼과 창, 방패로서 유대인들의 소요를 잔인하게 진압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반란을 꾀한 주동자들은 생포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서부묘 면적의 약 두 배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예루살렘 성내에 주민과 순례객들이 합쳐 약 30만 명의 인원들이 모여들었으니 이들 결코 적지 않은 군중들 속에 혹시라도 누군가가 작은 밀란의 불꽃을 던졌을 때 지금까지 억누르고 있었던 로마 제국을 향한 반란의 민심은 활화사처럼 분출되어 예루살렘 전역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6월절을 앞두고 모두가 신경이 곤두서 있는 그때에 6월절이 시작되기 이틀 전 일요일 로마 총독부의 빌라도와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들 모두 그리고 6월절 순례객들이 나사렛 청년 예수를 향해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외치는 것을 똑똑히 듣고 보았습니다 순례객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기를 바라며 종료 나무를 흔들며 환영하는 저 예수라는 나사렛 청년을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걱정과 우려 그리고 경계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쳐다보는 중이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바리세인은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다 틀렸소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저 나사렛 청년을 따라가지 않소 이들 종교 지도자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2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200년 전 유대 땅을 침략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훼손하고 더럽힌 이방인 세력들을 마카비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제사장 요한이 모두 쫓아 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요한 마카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추앙했습니다 마카비가 모든 일들을 맞춰놓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유대인들은 종료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도 6월절 순례객들이 종료 나무를 흔들며 200년 전 그랬던 것처럼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순례객들은 나사렛 청년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자치국가를 세울 왕으로 반주하고 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혹시라도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가 밀란을 부추기는 말과 행동을 할 경우 예루살렘은 축제의 도시가 아니라 로마군이 휘두르는 칼과 창 때문에 지옥의 도시로 바뀌게 될 것을 염려했습니다 자기 민족이 또 로마군에게 짓밟힐 것을 걱정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 때문에 혹시라도 밀란이 일어날 경우 6월절 명절 동안 떼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모두 사라져버릴 것을 이들 종교 지도자들은 걱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빌라도가 밀란의 책임을 자신들에게 따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 로마 총독부로부터 지명을 받아 대제사장직에 올랐기에 그들은 하나님보다도 빌라도 총독을 더 두려워했고 더 무서워했습니다 속된 말로 6월절은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자기의 두 주머니를 두둑히 채울 수 있는 대목입니다 평소보다도 몇 뼈의 수입을 챙길 수 있는 성숙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제일 먼저 방문하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 모든 장사꾼들을 다 쫓아내시면서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기도하는 집이건만 너희가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바꿔버렸구나 라고 소리치셨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돈벌이하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시 다음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멋진 신사가 검정색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었습니다 넥타이도 예쁘게 맺습니다 그리고 이 신사는 흰색 양말을 신었습니다 검정색 깔끔한 양복에 흰 양말이 어울리는 조업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색하죠? 생뚱맞죠? 옥에 튀죠? 그런데 오늘 호산나를 외치는 군중들이 볼 때에 왕이 되실 예수님과 어린 나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습니다 저 예수라는 청년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고자 오늘 예루살렘 성에 지금 올라가는 거잖아 그런데 그가 탄 게 백마가 아니라 꼴사나 붙게 웬 나귀? 아 옆에 제자들이 열두 명이나 되는데 저 친구들이 이번 행사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구만 오게티 오게티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이세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환호했던 6월절 순례객들은 물론이요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 총독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검정색 깔끔한 양복에 하얀 양말을 신은 신사와 같은 이 어색함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중인 예수님에게서 느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한 누가와 유아는 물론이요 마태 마가마저도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가 타고 계신 것이 어린 나귀였음을 독자들에게 말해줍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군중들은 실망했을 겁니다 반대로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당국은 크게 웃었을 겁니다 괜한 걱정을 했구만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좀 지나자 안도의 한숨, 실망감 그리고 비웃음 등 서로 절대로 뭉쳐질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감정들이 한 곳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결국엔 예루살렘의 30만에 가까운 6월절 순례객 인파들까지 합사여서 모두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하라고 소리칩니다 어떤 이들에게 예수님은 자신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줄 수 없는 사람이 판명되었기 때문이죠 다른 이들에게는 예수가 자신들의 이익에 걸림돌이 되는 인물임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대간식, 출정식과 같은 오늘 행사에 어린 나귀라고 하는 옥의 티만 없었다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은 안 일어났을 거야 라고 누군가는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한의 다음 기록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심이 원치 않게 생겨난 실수가 우연에 의해서 절대로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말씀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는 구약의 선지자 스카리아의 예언을 인용한 겁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이마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나귀 새끼에 올라타셨습니다 군중들의 외침처럼 예수님은 왕이 되고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칼과 창, 폭력을 이용해서 예수께서 로마 세력들을 모두 몰아내 주기를 짓밟아 쳐부서주는 왕이 되기를 바랬겠지요 하지만 예수께서는 스카리아의 예언처럼 공의와 구원을 자기 백성에게 베푸는 왕이 되고자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닌 온 세상 모든 이들의 왕이 되시어 각 나라 사람들을 먼저 섬기고 사랑하시는 왕이심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자 주님은 일부러 어린 나귀에 올라타셨습니다 며칠 후 예수님은 금 멸류관이 아닌 가시멸류관을 머리에 씁니다 화려한 왕궁의 왕자의 안지심이 아니라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양팔 양발의 대못이 박힌 채 거기에 매달려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겸손한 왕이신 예수님은 세상을 자기 목숨을 내놓을 만큼 사랑하셨고 또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뜻의 기쁨으로 순종하셨기에 뒤뚱 뒤뚱 걸어 올라가는 어린 나귀에 그분은 올라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 그 음성과 들려주신 감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오늘 종료주일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실 때에 성공한 예수를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성도 본인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지 말라는 의도에서 하신 가르침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들을 때 언젠가부터는 제 마음에 이런 불스러운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성공한 예수를 바라보지 말라고 하니 그러면 나는 실패한 예수만을 바라보라는 소린가? 우리들이 바라봐야 할 예수님은요 성공한 예수이거나 실패한 예수도 아닌 바로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우리는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그 겸손의 왕인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마가 아니라 나기를 구짓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섬김 그리고 자신을 낮추되 남을 높이시며 그리고 존중하셨던 그리고 아끼셨던 그 겸손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잠시 후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가 461장 가사의 후렴근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 찬송가 가사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로 원합니다 그런 척하는 사랑과 섬김은 언젠가 들통이 날 것입니다 사랑 없는 정의, 사랑 없는 개혁 그것은 언젠가 독재로 바뀔 것입니다 폭력으로 바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 대 사람으로 진심과 진심이 통하는 사랑을 위해서는 오늘 나기타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할 뻔했던 것들을 예수께서 달리신 이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이 내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아름답게 빚어나가시기를 오늘 나기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소망해야 합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모든 영광을 버리심이 벌레만 또 못한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임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내가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기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내 가족을, 우리 교우들을, 우리의 이웃을, 내 나라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종료주일 성공한 예수도 실패한 예수도가 아닌 겸손과 사랑의 왕이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나기를 타고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신 예수님을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도 함께 뒤따라 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VCF, 라디오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기획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기획 기획